지난 2일 강서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에서 2021년 강서구 사회적경제창업아카데미 데모데이 및 수료식이 개최됐습니다. 행사에서는 먼저 특강시간을 갖고 마을기업과 공정무역을 주제로 최정희, 유정아 두 강사의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이어 본격적인 데모데이 시간을 갖고 심화 컨설팅을 지원받은 예비창업자 6팀이 다양한 사업 아이템을 활용해 실전 피칭을 진행했으며 사업기획평가와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했습니다. 이어 데모데이 발표에 대한 시상식과 함께 2021년 강서구 사회적경제창업아카데미의 수료식이 이어지며 행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사회적경제 진입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아카데미는 지난 9월부터 지역주민 33명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기초교육을 진행했으며 8팀을 선발해 심화 멘토링을 거쳐 총 26명의 예비창업자가 배출됐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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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